안녕하세요 리듬앤토크의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은요 무역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import and export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export, 수출하다가 export 또는 export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올바른 강세와 정확한 발음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수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뭔가 내보내다, 수출하다 라는 뜻으로써 sell the products to another country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건 동사,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써 수출하다. 자 과연 정확한 발음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export 이렇게 발음이 되죠. export, export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참 재밌는게 이 같은 단어, 같은 스펠링인데도 불구하고 품사에 따라서 뭐 동사냐 명사냐 품사에 따라서 같은 스펠링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영어에서 바로 그 경우가 바로 export 경우입니다. export에서 동사는 바로 수출하다, 익 으로 발음이 되죠. export, export 하지만 명사 수출이라고 할 때는 expor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수출일 때는 export, 수출하다 동사일 때는 export 이렇게 되는 거죠. export, export, excellent. 자 비슷한 예로 우리가 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잖아요. live, live, 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형용사로 바뀌면 live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이 live가 아니라 live TV 이렇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스펠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어는요 반대로 수입하다 라는 뜻이죠. 자 수입하다 라는 뜻으로서 역시나 피해 강세가 있어서 import, import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겠죠. an import license 라고 하면 수입허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일 경우에는 export, export. 자 그리고 명사일 경우에는 수출이라고 할 때는 export, export 그렇죠. 자 수입하다 는 import, import, excellent. 자 세번째 단어입니다. 세번째 단어 어디에 강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나 피해 강세가 있어서 important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the important thing is to keep trying. 자 important, 중요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난 단어를 살펴봤어요. 영어에서 같은 스펠링인데도 품사가 다르면 아 다르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구나. 수출하다는 영어로 그렇죠. 동사일 때는 export, export 그렇죠. 명사일 때는 export 이렇게 발음합니다. 익스 앤 엑스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번째 문장입니다. First example sentence. 자 이 문장에는요 그렇죠. 수출하다 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익스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They are exporting more and more each year. 그들은 매해년 더 많이 수출을 한다 라는 뜻이 되죠. They are exporting more and more each year. excellent. 익스로 발음해 주시구요. 자 두번째입니다. 자 we stopped importing that product to keep costs down. 자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비즈니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우리는 그 물건을요 그 물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습니다. 가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으로써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We stopped importing that product to keep costs down.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디에 강세가 있었죠? B에 강세가 있어서 He is an important person around here. 그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He is an important person around here.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장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문장 오늘 아주 중요해요. 세 가지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 자 품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발음이 달라지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팝송 살펴보시죠.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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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곡은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제목 자체가 Immigrant 이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자 어떤 스토리인지 어떤 가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뭐가 좀 그루브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자 가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제목이랑 It's a hard line when you are on import 자 명사로 사용이 됐겠죠. 자 여기에서 import이라고 하면 수입품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Baby boy is hard times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It's a hard line이라고 하면 길이 어렵다. 어려운 길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즉 When you are on import 당신이 그렇죠 수입품이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수입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민자라면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면 힘들다. 아주 길이 어렵다. Baby boy is hard time 살기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 이민을 어딘가 갔을 때 타지에서 이민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거기 현지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음악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뮤직 큐! 자 오늘 짧고 아주 강렬했지만 느낌 오시죠? Excellent! 이렇게 오늘의 팝스톤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read along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참 주의깊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영어에서 품사에 따라서 같은 스펠링인데도 같은 단어인데도 발음이 달라지죠. 우리가 앞전에 배웠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I used to work in imports and 자 발음 어떻게 하죠? 발음 그렇죠. 일단 우리가 동사일까? 명사일까를 알아야 돼요. 수출하다일까요? 수출일까요? 그렇죠. 수출이라는 뜻으로써 expor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익스가 아니라 egg으로 발음이 돼서 I used to work in imports and export 이렇게 돼야 됩니다. I used to work in imports and export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출하다 이렇게 동사로 알 때는 export export 이렇게 익으로 앞에 발음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레슨이 여기까지이고요. don't forget you know if you study hard someday you will be fluent in English. 자 영어는 정말 미스테리한 거 같은데요. 품사에 따라서 가끔 발음이 달라지는 영어도 우리 다 함께 잡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and have a lovely day. Goodbye.